7.983 요즘 방탄소년단에 푹 빠진 30대 청취자입니다. 직장생활하며 대학원 졸업논문 준비하는 중이거든요. 일하랴 공부하랴 너무 피곤한데 방탄 무대를 보면 힘이 납니다. 어제도 공부하다 휴식시간에 빌보드 방탄 공연 무대 보고 에너지 충전했어요. 친구들은 저한테 주책이라지만 좋은 걸 어떡해요? 언니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충전되는 사람 있나요? 네 저도 방탄 좋아해요. 그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? 저는 RM이었다가 이제는 B한테 빠져서. B의 그 매력적인 저음은 정말 B 솔로곡 모아놓은 거 있거든요.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와 이 나이에 어떻게 이런 감성이 살아있지 이런 정말 아주 깊이 있는 그런 노래들을 불러요. 전체에 나오는 7명의 무대도 좋지만 B를 좋아하신다면 솔로곡을 뭐하고 있죠 저 지금? 졸업논문 화이팅이요.